. 장윤정, 도경원 MC 확정. 노래가 좋아. 수장윤정과 도경원 아나원서가 KBS1 새해는 프로그램 토요일 저녁에 비타민 노래가 좋아. MC로 확정됐다. KBS 한 관계자는 20일 오후 OSEN에 장윤정과 도경원 부부가 노래가 좋아 진행을 맞는다며 프로그램은 KBS1TV 채널 오후 8시에 정규 편성됐다고 밝혔다. 장윤정, 도경원 부부는 지난해 7월 KBS1TV 2부작 예능 프로그램 트로트 부활 프로젝트 후계자를 함께 진행한 바 있다. 또 한 번 부부 호흡을 보여줄 노래가 좋아하는 다음 달 8일 첫 방송된다. 5. 동네